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5일 화요일 AM 리포트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이현지고요. 저는 AM 송승재입니다. 목소리 잠기신 것 같은데 좀 슬프신가요? 아니요. 말을 너무 많이 안 해가지고. 지금 몇 시간 만에 첫 입을 떼신 거죠? 일어나서 이제 처음 말한 것 같아요. 진짜요? 왜 말을 안 하세요? 아이고 잠시만요. 오늘 비트코인 가격 무슨 일이죠? 약속의 화요일. 오늘은 떨어졌네요. 네. 뭐 떨어지긴 했어도 저는 뭐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떨어졌는데 지금 제가 코인마켓캡 화면 보고 있거든요. 6만 8천을 회복하긴 했습니다. 어? 약간 더 떨어질까 해가지고 안 사고 있었는데. 어디까지 떨어져요? 아 물론 이제 앞자리 오는 기대도 안 하고 6만 5천 이하로 떨어질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도 뭔가 조금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이제 여기가 마지막인가 봐요. 저점인가 봐요. 네. 그렇다면 코인마켓캡 화면으로 가격 확인하고 가시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요. 한 24시간 기준으로 1.7% 정도 하락하면서 6만 7천 9백 달러, 6만 8천 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이더리움도 2.7% 하락하면서 2천 4백 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그래도 이더리움은 1시간 기준으로는 1% 정도는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따 차트가 어떤 모양인지 조금 기대가 되고요. 솔라나의 경우는 2.9% 하락하면서 158달러, 160달러 선이 깨졌고요. XRP는 0.47달러 하락하면서 0.5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XRP가 생각보다 이 0.5달러가 잘 안 깨지더라고요. 도지코인은 6% 넘게 상승하면서 0.16%.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졌던 도지코인이었는데 오늘은 또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지가 오르면 시바이누도 같이 오르나 싶을 정도로 지금 현재 시바이누도 1.6%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중이고요. 나머지는 비트코인의 흐름과 함께 좀 가격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오늘 내일 길게 결과가 금요일쯤 발표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변동폭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되는데 그 변동폭이 6,000달러에서 8,000달러까지 이룰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 엠버데이터의 분석가의 분석인데요. 선거 이후 가격 반응으로 인해서 이 정도 범위에서의 가격 변동이 있을 걸 예상했고요. 비트코인이 8월 초에도 비슷하게 가격 변동을 경험하면서 그때는 엔케리 트레이더들이 청산하고 하면서 5만 달러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었죠. 근데 이런 변동성은 하락할 수도 있지만 상승할 수도 있는 양방향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 예상되는 가격 변동폭은 상방과 하방 모두 발생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옵션 트레이더들은 이런 강세 변동성을 준비하면서 대리빗이나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7만 달러, 8만 5천 달러, 9만 달러까지 그 행사가의 콜 옵션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에서 8천이 오르면 7만 5천이니까 자상 최고가를 경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선 후에 세 가지 정도의 가격 움직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첫 번째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8만에서 9만 달러에 도달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요. 트럼프가 워낙에 친 암호화폐적인 성향이 강하고 또 주요 공약에도 고스란히 그 성향을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SEC 의장을 임명하겠다. 비트코인으로 준비금을 설립하겠다. 채굴의 중심지를 미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정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 플러스 시기적으로 이 4년 주기가 역사적 패턴과 지금 맞물려서 비트코인의 강세가 예측된다라는 시나리오가 있고요. 두 번째로 번스타인은 또 이런 대선 결과와는 상관없이 2025년까지 비트코인 20만 달러 간다라는 전망을 10월부터 내놨습니다. 또 두 번째 전망은 해리스가 승리할 경우 그러면 즉각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해리스 행정부가 지금까지의 바이든 행정부와의 결에 맞춰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한다거나 지속하거나 이럴 수 있다 이 우려 때문인데 그래서 폴리마켓에서도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할 거다에 대한 베팅 그게 75%거든요. 좀 일치하는 전망이고요. 마지막 전망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2013년 이후로 11월에 가장 높은 수익성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네, 무려 46%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 흐름에 따라서 올해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고요. 지금 가격에서 46% 상승하면 10만 4천 달러에 이릅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예정된 연준 회의에서의 금리 인하 여부도 비트코인 상승에 좀 추가적인 잠재력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의 경우 좀 참담한 소식인데요. 천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거 패턴을 기반으로 이런 패턴을 기반으로 봤을 때 지금 마지막 조정 단계에 임박했다 이런 분석인데요. 암호화폐 분석가 벤자민 코에는 이더리움이 수준으로 최종 조정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4분기 동안 이더리움이 저점을 형성하는 패턴을 근거로 들면서 2015년 4분기, 16년, 19년, 2024년 이렇게 이 4분기에 저점을 형성하기 때문에 최대 1,00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가 있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2016년과 2019년에도 11월 초에서 중순 그리고 8월의 저점으로 향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안정된 지지선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사례를 들면서 이번에도 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더리움이 20주 단순 이동 평균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매번 21주 지수 이동 평균에서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2019년에도 비슷했고 올해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1,00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이 전망은 대선 영향 때문은 아닌데요. 알트 시장 전체에 대선을 앞두고 블랙스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분석과 카포의 분석인데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대규모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대형 자산은 25에서 35% 저가 알트코인은 40에서 60%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진정한 알트코인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조정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매수 기회를 조정할 거다 보시면 뭐 스트롱 바이존 이렇게 강한 매수 지점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포에 휩싸이지 말고 준비를 해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블랙스완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좀 준비하셔야겠고요. 시바이누는 좀 독특한 온체인 데이터 패턴이 눈에 띈다라고 합니다. 대규모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형 보유자 고래들이 시바이누를 좀 활용하고 있고 사고 있고 미래의 가격 회복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시사가 됩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147건의 대형 거래가 발생했고요. 그 총량은 2조 3,400억 시바 토큰에 달하는 수차입니다. 10월 말에 6조라는 거래량에 비하면 좀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뭔가 소재가 없는데도 대규모 거래량이 지속되는 게 고래들이 이 조용한 시장에도 잠재 가치를 보고 매집하고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제가 시바이누 소식을 가져오면 현진님 시바이누 담았다고 자꾸 시바이누 소식 가져온다 하는데 궁금하니까 이따 차트도 한번 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비트코인 가격을 보고 시작할 텐데요. 사륜한아이님은 12월에 10만이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네요. 12월 10만 갑니까? 12월? 10만이요? 10만은 좀 힘들 것 같아요. 10만은 좀 힘들어요. 근데 승재님 저희 저 방명록에도 100K 써놓으셨잖아요. 2024년까지인가요? 네. 2024년 방명록이거든요. 아, 저 내년. 아, 내년이요? 저희 차트 보는 동안 혹시 여러분 보시고 싶은 차트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열심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지금 조정에 나오는 거는 단기적으로 차익실현이 발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렴을 단기적으로 수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수렴 목표 값을 다 도달을 했고 이게 여기서 횡보를 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빠르게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이제 차익실현을 했다. 중장기 포지션은 아니고 단기적인 포지션에 대해서 차익실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에 봤던 수렴 관점 있잖아요. 이때 수렴을 하고 다음 방향성을 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좀 크게 확장이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늘 색깔 박스권의 수렴이 이제 좀 파란색으로 좀 크게 확장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또 뭐 횡보수렴을 하겠죠. 그러면은 뭐 하단 찍고 또 상단까지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 패턴을 만들 건데 아직까지는 패턴이 뭐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은 이때 삼각수렴이 확인이 됐던 것처럼 이 박스권 내에서도 이제 다음 방향성을 위한 어떠한 이제 뭐 상승 패턴이라든지 하나씩 만들겠죠.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수렴 패턴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의 하락이 이 상승 추세가 이제 마무리되었다라는 하락이라기보다 그냥 이런 횡북 단계로 접어들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우리가 이제 진짜 신고점을 넘어서 새로운 이제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려면은 힘이 좀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 하나의 좀 축적 단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64,800달러가 하단 지지선으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64,800달러를 하회하지 않는 경우 수렴을 하면서 결국에는 다음 방향성 상승으로 가는 단계로 접어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는 지금 딱 자리 69,500달러에서 66,700달러 여기가 사실 가장 중요한 메인 지지선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를 이제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64,800달러를 추가적으로 이탈하는지 이탈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다시 또 상승을 하겠고 그래서 단기정 때는 이제 7만 1,400달러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여기서 지지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올라가냐? 지지가 되면은 고점 리테스트 하겠죠. 고점 리테스트 할 거고 여기서 이제 고점을 높이냐 아니면은 낮추고 다시 조정이 오냐 이거에 따라서 삼각수렴 형태에 대한 가능성을 둘지 아니면은 뭐 다른 쇠기 형태의 가능성을 둘지 막 여러 가지로 좀 관점을 확장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대선 기대감으로 가격이 한껏 높아졌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차익실현 매물이 나와서 현재는 다시 또 조정세에 들어섰지만 앞으로의 좀 방향성은 지켜봐야 하는 느낌이네요. 네. 다음 추세를 위해서 그냥 이제 횡보수렴 패턴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서 뭐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단계 자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기에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추세가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하단 지지선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매수를 받고 그 다음에 상단에 오면은 한 50% 이상은 또 차익실현을 하고 그리고 또 내려왔을 때도 돕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되게 단순하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단계라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 친구도 한 7만 2천까지인가요? 비트코인이 최근에 1억도 다시 찍고 7만 3천 했잖아요. 그때 물 다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선 끝나면 더 오를 텐데 그걸 왜 팔아? 이랬는데 걔는 그 짧게 떨어지는 지금 이 타이밍에 들어오려고 그만큼을 먹고 팔고 지금 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지금 이 금액대? 이 가격이 딱 그렇게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거래하셔도 괜찮은 분들입니다. 충분히 좀 활용할 만한 지금 단계고 그리고 지금 조정이 간밤에 또 추가적으로 조정이 한 번 더 오긴 했잖아요. 지금 이번에 간밤에 조정이 오면서 지금 6만 6천 달러 중반까지 내렸잖아요. 사실상 지난주 주말이죠. 지난 주말이 아니라 2주 전 2주 전에 주말에 형성되었던 CME 갭이 있었어요. CME 갭이 6만 8천 3백에서 6만 7천 정도 부근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채워졌다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도 제거도 됐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지지받아서 재차 반등하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 내에서 반등을 주는 게 가장 좀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 저항 7만 1천 4백 그다음에 고점 리테스트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아마 미국 대선에 투표니, 결과 발표니가 계속 예정돼 있으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도 그렇고 CME 갭을 지금 채우고 내려와서 뭐 어떻게 또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 동안의 움직임을 조금 예의주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비트코인 차트였습니다. 그죠? 네. 아마 상당해도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이제 형성되었던 CME 갭은 또 상당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보다는 지금 충분히 지지받을 자리에 왔으니까 여기서 지지만 잘 되면은 또 반등 충분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한시간봉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번 간밤에 저점을 한 차례 더 낮추면서 이제 상승다이버전스 움직임도 조금 이제 새로 형성되기 시작했고 했으니까 뭐 더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좀 다시 오를 것 같습니다. 맞아요. ETF에서도 상당히 꽤 많은 금액에 5억 7천 달러 정도가 유출이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것도 좀 가격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이는 비트코인이었고요.